뭐 이렇게요? 오 베이디 오늘 다 왜 이렇게 안 타오지? 좀 데려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좋아했어 하나 둘 셋 PTM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기회를 한 번 어쩌 수 있을까요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희 제러드 분한테는 아마 일상 모습 본 적이 없잖아요 현빈이는 숙소에서 옷을 안 입니다 숙소 자체 콘텐츠가 못 나가는 이유 중요하네요 나 요즘에 운동했어 조심해 두고 봐 근데 많이 먹었죠? 시작 얼굴 때리면 안 돼요? 어우 와 얼 얼 승 어느 사람이야?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? 어디든지 세 서준어 숨을 못 가 소위지 멋쟁이 토마토 납작 복숭아로 만들겠습니다 힘 진짜 세구나 거누야 설레네요 제가 직접 겪어봤는데 굉장히 설레네요 저기 하미기 형 표정 왜 이래? 테레 형까지 우와 하나 둘 셋 뿡 제가 진짜 리키한테 질 줄 몰랐는데 오 스위트해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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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잠깐만 이거나 세 개 해야 돼 준비해야 돼 거기서 소리 나올 수 있게만 가만히 하나 둘 셋 어 매추가 또 엉덩이가 좋으니까 힘을 줘야 되나? 힘을 줘야 되나? 힘주면 더 아파 주사랑 똑같은 오케이 준비 손이 턴튼한데 하나 둘 셋 아 야 이 정도면 뭐 아 야 내 손이 더 아파 내 손이 더 아파 준비 시작 아 야 이겼다 너가 먼저 졌어 아니야 이거 네가 진 거야 왜요? 공격하다가 나한테 넘어지면 진 거거든 아 그래? 한 번 더 하자 연습 게임이었었어 사실 내 목표는 너의 입술 내 입술이 목표였다고? 줄까? 한 번 해줘 너 옆에 입술 해줘야 돼 나 이거 거미야 뭔 소리야 우리? 테레야 떼줘 떼 왕금이 있어 고마워 어 고마워 난 손에 안 넣는 거야 다음 거 해봐 태조 왕금이다 어디가? 가자 정아 안녕 누가 더 금쪽인가요? 유진이죠? 유진 당신이죠 당신이라니요 불쪽인은 써있습니다 불쪽인은 써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자 하시죠 주시죠 우리 유진이는 요즘 굉장히 어른스럽고 굉장히 성숙해지고 춤이나 요즘 노래적으로 많이 는 것 같아서 너무 대견합니다 저는요 일단 우월한 기록지가 탐나네요 그리고 우월한 신화력 그것도 좀 탐나고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좀 탐나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? 고맙습니다 그래요 하나 둘 셋 오 뭐야 오 오 뭐야 케이브랑 가벼운데? 스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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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지? 뭐 형 푸신푸신한데? 제가 엉덩이가 좀 크거든요 네 하나 둘 셋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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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? 잠깐 나 연습게임 연습게임 나 이해했어 카운트를 세우면 안 돼 카운트를 세우면 안 돼 카운트를 세우면 안 돼 제 파트 중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딱 때리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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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요 엥 YA 지 Mystery 지 totalement 엥 아!